마씨 성을 가진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씨 성을 가진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했는데 게으른 마씨는 일이 영 하고 싶지 않았다. 일을 해도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나날이 반복되니 마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게을러졌다. 그러던 마씨는 먹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 날은 일을 나가지 않고 굶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배고픔이 견딜만 한 것이었다. 일하지 않고 뒹굴거리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마씨는 사흘이나 일을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 내일이 굶게 되었다. 그런데 굶은 지 사흘째가 되자 배가 너무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고 배고파. 이대로는 굶어죽고 말겠구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마씨가 이제라도 일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사흘이나 굶은 탓에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도저히 일을 할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상태로는 그 어느 집에서도 농사일 돕는 것을 받아줄리 만무했다. 다른 소일거리라도 구해볼까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정승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대골 같은 집은 몹시 넓었으며 한켠에는 소가 여러 마리 있었다. 얼핏 보니 열 마리도 훌쩍 넘는 것 같았다. 마씨는 생각했다. 이렇게 큰 부잣집에서 소 한 마리 없어진다고 알겠는가? 마씨는 정승집에 소일거리를 부탁하는 대신 뭐라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몰래 담장을 넘으려니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그래서 마씨는 하인들이 없을 때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숨었다. 곧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했다. 마씨는 이때다 싶어 슬며시 소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주변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마씨 딴에는 조용히 걷는다고 걷는 발걸음 소리가 그만 하인 한 명 귀에 들리고 말았다. 거기 누구냐? 도, 도둑이다! 소도둑이야! 아직 잠들지 않은 하인은 마씨를 금방 발견해 붙잡았다. 이 도둑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무슨 일이냐? 하인이 마씨를 붙잡고 씩씩대는데 집주인인 김정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흘이 집 안에 숨어있던 도둑놈을 제가 잡았습니다요. 도둑이라 이리 데려오거라. 하인이 마씨를 정승의 방 앞까지 데리고 가니 김정승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마씨는 별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김정승이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훔쳐가려 했느냐? 소, 소 한 마리만 가져가려 했습니다요. 지금은 한창 농번기인데 네가 소를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찌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마씨는 관하에 끌려가 벌이라도 받게 될까 봐 겁이나 몸이 움츠러들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내 짤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김정승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소는 나도 꼭 필요하니 줄 수가 없고 여기 소 한 마리 값을 줄 테니 이것을 가져가 요기를 하거라. 마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의 앞에 돈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마씨는 김정승의 뜻밖의 너그러운 처사에 수차례 감사 인사를 하고 돈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동안 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김정승에게 받은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나 마씨는 이번에도 일을 찾기보다는 도둑질을 할 생각을 했다. 지난번에 갔던 김정승 집에는 신세진 것이 있으니 인간의 도리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다른 부잣집들을 기웃거리다가 이번에는 박정승 집을 털기로 했다. 일전에는 하도 굶어 힘이 없어서 움직임이 둔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문제없다. 암. 마씨는 이번에도 박정승 집에 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집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방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마씨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답답해 불이 켜진 방 근처 연못까지 이동했다. 언제쯤 잠이 들 것인지 동태를 살펴보려 한 것이다. 방 가까이 갈 때까지 들키지 않은 마씨는 용기가 붙어 더욱 방 가까이에 가서 창호문 옆으로 살짝 귀를 가져다 대었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은 어린 처녀 목소리였고 한 사람은 청년의 목소리였다. 너 시집 가는 날이 언제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 하시는 대로 하는 곳이지. 그래,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니? 네가 아닌 사람과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음이지. 마씨가 가만 들어보니 처녀는 박정승의 딸이었고 청년은 정승 딸과 몰래 연모하는 사이인 듯했다. 그러면 너 시집 가는 날을 알아서 내게 말해 주어. 그러면 전날에 시집 갈 때 보내는 괴짝 속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게. 괴짝에 들어가 있다가 무얼 하려고? 괴짝 안에서 기다리다가 괴짝을 열었을 때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끝장을 내버릴 거야. 그러고 나면? 함께 도망가자. 정승의 딸과 청년은 혼이 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무언가 일을 꾸미는 듯했다. 아이고, 절 없는 전혀 종각일세. 마씨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시집 가는 집이 김정승 댁이 맞지? 맞아. 김정승 내 외아들이라고 하셨어. 마씨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혼인 상대방이 바로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김정승의 외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는 도둑질하려던 것도 잊고 그 길로 김정승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담을 넘어 김정승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김정승을 불렀다. 잠에서 깬 정승이 문을 열었다. 아니, 너는 네가 어찌 이 야밤중에 나를 찾아온 것이냐? 나으리,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아들 말인가? 아들은 저기 윗방에서 자고 있겠지. 왜 그러는가? 마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으리, 아드님께서 곧 장가를 가십니까? 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파혼하셔야 합니다. 뭐? 정승은 황당했다. 자신이 돈을 주고 돌려보냈던 도둑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파혼시켜야 한다고 집안일에 훈수를 두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김정승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제가 이런 말을 할 저지가 못 되는 것은 알지만 다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씨는 솔직하게 자신이 오늘 박정승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승의 딸과 딸의 연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인 것을 말했다. 그러니 그대로 혼사를 치렀다가는 큰일인 날 수가 있겠습니다요. 괴짝 속에 숨어있는 이에게 아드님께서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정령 사실이냐? 가진 것도 없지만서도 제가 가진 전부를 걸고 사실입니다요. 이 몸뚱아리를 다 걸고요. 잠시 고민하던 김정승은 하인을 불러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이라고 했다. 김정승의 아들은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하여 금세 아버지의 방으로 왔다. 김정승은 아들에게 자신이 마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이 말했다. 원래대로 장가 가겠습니다. 뭐라?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건 맞느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담은 애초에 박정승 댁에서 원해서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혼인을 물으자고 하면 우리 집안과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큰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아들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몰랐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마서방 덕분에 이제 아버지와 저 그리고 마서방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들은 마씨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마서방도 저를 좀 도와주시지요? 예? 아, 알겠습니다. 홀레가 있기 전날 밤 김정승의 아들은 마씨를 데리고 함께 박정승의 집으로 향했다. 박정승은 갑작스러운 예비사위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와 그의 하인으로 보이는 마씨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정승의 아들은 박정승의 아들들에게 술을 권했고 어느덧 그들은 권하하게 취했다. 혀가 꼬일 정도로 한껏 취한 박정승의 작은 아들에게 김정승의 아들이 다가가 그를 데리고 예물과 괴짝이 있는 방으로 갔다. 나 여기 있는 이 괴짝이 가지고 싶네 만. 괴짝? 형님 좋은 물건들 천지인데 하필 이까지 괴짝을 달라고 하시오? 쓸 데가 있어 그러니 암만 말고 그냥 주시오. 박정승의 작은 아들은 흔쾌히 괴짝을 가져가라 했다. 예물을 담을 괴짝이야 다른 방에 몇 개나 더 있었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정승의 아들은 곧바로 마 씨를 불렀다. 이 괴짝을 우리 집으로 가져갈 터이니 꽉꽉 동여매거라. 예. 마 씨가 괴짝을 동여매 짊어지니 과연 사람 하나가 들어있는 만큼 무거웠다. 그는 괴짝을 가지고 산으로 갔다. 한편 김정승의 아들은 혼이 나게 될 박정승의 딸의 방을 찾아갔다. 그리고 방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김정승의 아들이 말했다. 괴짝! 박정승의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방 밖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김정승의 아들이 다시 말했다. 괴짝! 어, 어떻게 아셨습니까? 낭자가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는 것은 나도 원치 않소. 그러니 낭자가 낭자 아버님과 이야기해 이 일을 잘 마무리하시오. 아, 제가 어찌 감히 아버지께... 괴짝! 김정승의 아들이 괴짝이라 말하니 박정승의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낭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번 일을 모두에게 알리겠소. 낭자가 잘 해결한다면 괴짝 속 청년은 무사히 풀어줄 것이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것이오. 김정승의 아들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박정승의 딸이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은 없던 일이 되었고 박정승은 김정승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거듭했다. 자신이 큰 결례를 범하고 빚을 지었다고 하는 박정승에게 김정승은 괜찮다며 너그러이 웃어보였다. 마씨는 김정승의 아들이 시킨 대로 산으로 가 괴짝을 동염했던 끈을 풀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이 괴짝 드럽게 무거웠는데 강물에다 던져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 외치고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괴짝 뚜껑이 벌컥 열리는 것이 보였다. 이후 김정승 집안과 박정승 집안은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김정승의 아들은 다른 차암한 여인과 혼인했다. 또한 마씨는 김정승 집에 머물며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전과 비교하여 훨씬 풍족한 세경에 만족하며 이후로는 부지런히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자파점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